4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의 문제네요. 후두에요. 그죠? 후두에 흡입할 때, 흡인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5가지를 적으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 이거 뭘 흡입할 때 고려해야 될까요? 흡인할 때는. 바로 어떻게 해야 후두에서 흡인이 잘 되냐고 생각하셔야 되죠. 자 여러분 제가 고기 구워 먹을 때, 불판에 고기 구워 먹을 때 고깃집 가면 여기 후두가 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경험상 생각을 해보시죠. 경험상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연기가 더 잘 빨리던가요? 얘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발생원 각각에 설치한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세게 빨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충분한 포착속도를 유지한다. 이게 바로 흡임속도 혹은 포착속도를 충분하게 유지한다. 그게 될 거예요. 가까이에. 속도는 크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 이렇게 넓은 거랑 좁은 거 생각하시면 좁을 때 훨씬 더 세게 빨아들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개구 면적은 작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이용하셔서 여러분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다섯 가지니까 이 다섯 가지 다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 무작정 외우려고 하면 힘들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연상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되지? 그 연상을 하면서 안기를 같이 하시면 여러분이 좀 기억이 좀 오래 가고 시험장 가서도 잘 빨리 기억이 돌아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 연상해서 정리해 주십니다. 자 5번에 또 내용력 나왔네요. 이번에는 충전탑에서 흡수제 조건이에요. 이거는 안기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흡수액은. 잘 녹여야 돼요. 그죠? 가스를 잘 녹여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용에도 커야 돼요. 근데 얘가 다른 애랑 반응하면 안 되겠죠? 없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안 정해야 되고 독성, 부식성, 희발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희발성이 작아야 어때요? 안 날아가고 안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점성이 작아야 되거든요. 얼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가격은 싸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최대 제가 5가지 정도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5가지까지만 여러분 좀 안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번 보겠습니다. 6번 배출가스, 가스장 물질 시험 방법 각각 2가지 있으래요. 이것도 안기 문제죠 여러분. 자 지금 여기 3가지 나와요. 암모니아, 염화수소, 황산암물. 자 이거 여러분 외우시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솔직히 외우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각 시험 방법마다 다 외우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가 아는 게 나오면 적어주시고 아니면은 여러분 그냥 맞출 수 있는 거 푸셔도 됩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싸이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원래 이거 티오시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티오가 지금 싸이오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죠? 이런 것처럼 지금 2021년부터 대기공정시험법에서 용어가 이제 우리 영어로 이제 지금 우리가 썼던 건 독일어나 일본어로 번역된 독일어를 썼다면은 지금 이거를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티오가 싸이오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있죠? 폼 알데 히드 이것도 지금 폼 알데 하이드 폼 아 포름 포름이 아니고 폼이 아니고 포름 알데 히드 이것도 지금 폼 알데 하이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보충 자료로 해서 공지사항으로 올려드렸어요. 제 게시판에 용어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뀌는가 한번 체크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해서 주관식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서도 그래서 티오가 아니고 싸이오로 바뀌었다는 거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이건 뭔가요? 여가백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바로 여가지침장치. 계산식이죠. 그죠? 뭘 구하나요? 네 여가백수를 구합니다. 자 나와있는 거 볼까요? 직격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유효 높이 나와 있어요. 이게 길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백필터에 지금 유량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겉보기 여가속도. 그러니까 속도가 나왔어요. 그 여가백수는 우리 어떻게 정할까요? 자 공식은요. 요렇게 되죠? 자 우리 전체 유량은요. Q는 AV에요. 그죠? 속도 곱하기 면적인데 요때 요거는 총면적이에요. 여가표의 총면적이죠. 근데 이 총면적이라는 거는 여가포, 여가백 개수에다가 여가포 한 개의 면적을 뽑한 거랑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요 여가백수라는 거는 n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여기 한 개 여가백 혹은 여가포 한 개의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여가백, 여가포가 요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유효 높이 L값이 지금 요렇게 8m고요. 요 여가백, 여가포의 직경이 지금 0.2m에요. 자 이거를 전개도를 그려봅니다. 그러면은 여가 면적은 요 면적이에요. 그럼 요기, 요 부분은요. 이 여가포의 직경 길이, 그죠? 길이가 되는 거죠. 둘레 길이. 그러니까 얼마에요? 우리 원둘레 길이는 파이디잖아요. 여기는 8m 길이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계에다 넣으면 여가포 한 개가 바로 파이디 L이 돼요. 자 그걸 여기다 한 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만 하시면 돼요. Q는 얼마고요? 네, 65003m per hour 파이 적고 그 다음 D값은요? 0.2m죠? L값은요? 0.8m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속도는 얼마인가요? 여기 여가속도 1.5m per minute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는 분이고 얘는 hour니까 우리 단위 환산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단위 환산 1시간은요? 네, 60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단위 환산 하시면 hour 없어졌어요. 분, 분 없어지고요. 큐빅미터 3개 다 없어지네요. 그죠? 미터, 미터, 미터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나오나요? 143.68일이 나와요. 그럼 우리 여가백 수는 정수로 그죠? 올림에서 정수로 써야 되겠죠. 그죠? 왜 그래요? 143개 하고 0.68일 이거 하나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개? 네, 144개. 요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로 정답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해설에다가 그러니까 풀이에다가 적을 때는 어떻게 적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다는 걸 그냥 자유롭게 보여주시면 돼요. 꼭 뭐, 뭐는 뭐다 이렇게 증명하면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풀었다는 과정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